서병진 고무님, 신윤호 고무님, 신명구 고무님, 오희창 고무님, 이광영 고무님, 이옥천 고무님, 이진호 고무님, 정성옥 고무님, 정일상 고무님, 황기인 고무님 사전에 나오는 가나다수로 성경을 호명하였습니다 추대장, 직책, 공훈, 성명, 이신윤호, 서병진 성명 서병진, 우리 문학발전에 이바지해오신 업적을 높이 받들어 귀하를 본회 정관 제3조와 제2장의 규정에 따라 고문으로 추대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사단법인 한국가교문학회 회장 김종순 앉으셔요, 잠깐 앉으셔서 대기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다음은 신윤호 고무님 내용은 같습니다 이진호 고무님 내용은 같습니다 오희창 고무님 내용은 같습니다 이광영 고무님 이광영 고무님 내용은 같습니다 이옥천 고무님 내용은 같습니다 잠깐 앉아서 대기해 주십시오 정성옥 고무님 정일상 고무님 황리인 고무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옥 고무님 정성옥 고무님 내용은 같습니다 정성옥 고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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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상 고모님은 부참하셨습니다. 황기인 고모님 부참하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처음에 이사장님 같이 찍지 마세요. 네, 씻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